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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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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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하는거야? What the fuck is that? р 5 3 5 5 6 7 7 9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이번에 할 게임 바로 네 토타로 쇼군2 구요 네 일단은 어 이 게임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요것만 좀 바꿀게요 요것만 살짝 옆으로 일단 옵션부터 한 번 봅시다 옵션 사양 타협하자구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용서 우승 백과사전? 백과사전? 백과사전 볼 필요없고 백과사전 볼 필요없고 튜토리얼 제가 초급은 해봤거든요 중급 고급 패상전 패상전 튜토리얼 한번 해볼까요? 패상전 패상전 한번 해볼까요? 지략이 다한 장군은 은상을 남용하고 곤경에 처한 장군은 체벌을 남용한다 패상전 일본 느낌 진짜 물씬 나는 게임이네요 개개인이 떼를 지어 나온다고요? 개개인 에셋셜 에이더위에? 에이더 어디있어? 게임 스피드 버튼을 이용하여 레이더에 해상도가 조금 미끄라고요? 글씨가 안보인다고요? 어떻게 해야 지금 글씨가 잘 보이지? 일단은 봅시다 이래도 짱나요? 720으로 해야되나? 720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창 모드로 한번 해봐야겠다 창 모드로 창 모드로 해야겠다 이거 전체 화면으로 하니까 개판이 되네 그냥 옆에 그 모니터가 개판이 되네 완전히 창 모드로 창 모드인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크게 나오지? 화면이 카메라 다 Rolle 이건 뭐 로딩 되는 거니까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쁤네 получается 작아졌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까보다 괜찮은거 같습니까? 왜 안눌려줘 이거 왜 안눌려지지? 아니 뭐야 이거 왜 안눌려줘? 아니 뭐지? 왜 안눌려지는거야? 눌렀는데? 키가 안먹히는데? 창모드로 하니까 키가 안눌리는데요? 갑자기? 토탈어실리야 똥게임은 아니라고요? 근데 왜이래요 이거? 게임이 기다려봐 전투를 일단 종료하고 난 다음에 그 기본 메뉴에서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시리즈가 똥은 아닌데 그래요? 장기전으로 국가에 이득을 가져온 일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거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이거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해상도 그냥 올리는게 나은거 같다고요? 해상도 그냥 올리는게 나은거 같다고요? 아니 무슨 해상도 바꾸는데 이렇게 오래걸려 게임이 갑자기 아 그래요? 암호가 읽어주고 해상도 올리는게 나은거 같다고요? 그러니까요 바꿀때마다 로딩을 하네! 아니 뭐 이런 게임이 나있지? 원래 해장도 바꿀 때 이렇게 로딩하는 게임이 있어요? 나는 이런 게임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일단 요렇게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요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이러면 되겠지 라이브 기다 글자 보이나요? 아 그래요? 글자 안보여요? 머리 묶자구요? 머리가 짧아가지고 내 묶을 머리가 없는데? 머리 묶여야 된다고요? 잠깐만요 일단 이것 좀 해보고요 액셀렛 암선이 멈췄습니다 불타고 있는 암선은 어 야 나도 나도 잘 안보이는데 이거 길에 당한 것으로 보이며 몇몇 길이가 바다 위를 떠나니고 있습니다 암선을 외해로 보내려면 길에 맞지 않도록 피해야합니다 웨이포인트는 암선이 길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첫번째 웨이포인트를 만들기 위해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공클릭하십쇼 이 작업을 반복하여 더 많은 웨이포인트에 안전한 경로가 생성되네요 뭔데? 이렇게? 이제? 잠깐만요 옵션에서 좀 더 크게 해볼까? 이정도 크기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잘 보일 것 같은데? 이정도 크기? 아 내가 알기로 번역을 유저들이 자발적으로 번역한 거여서 어쩔 수 없다고요? 오케이 토타로 쇼곤1은 언제 나온 게임이요? 쇼곤1 이정도면은 볼만 하겠죠? 이정도면은 글씨 보이죠? 완전 깨져서 나오진 않죠? 됐어 아 읽어봐야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예정은? 이유는 안제공원의 면은 장마로 일부는 해전과 화면에 해전과 That's the base. It shows the maximum range of the ship's weapons. Try to position your shape so that the enemy moves into your firing radius. Keep at a safe distance, they could board if they get too close. Where does this? 쏘고 있는거 맞아요 이거? 쏘고 있는거 맞아? 쏘고 있는거 맞죠? 해외의 빛을 찾으세요. 적들은 싸웠어요. 적들은 쏘고 있는거죠. 해외에서 해외에서 다른 공간을 찾으세요. 여기다 클릭하라는 얘기죠? 오케이 긴거 아니야? 저기로 이동하면 되죠? 이거 회전하지 말고 6점만 하라고요 일단은 회전 무조건 자동으로 돌리라고요? 그럼 바로 게임 시작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튜토리얼 하고 있는건데 튜토리얼 하지 말고 튜토리얼 하지 말고 그냥 바로 본게임으로 들어가면서 내 실전에서 이킬까요? 회전은 별로 안 중요해요? 육전은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게 뭐냐 초급 육상전투 한번 해봤습니다 전주냉면에 육전막걸리 세력은 뭐하냐고요? 세력은 뭐하냐고요? 세력 아직 이런거 잘 모릅니다 일단 한번 해보려고요 어딨어 새로운 캠페인 쇼군2 초속하베 시마즈 호조 모리 오다 다테 나케다 도쿠가와 우에스기 어 아까 아까 시작했던 몰이하고 우에쓰기가 싸웠다는 건가? 이거 무료로 뿌렸었잖아요 어떤게 쉬운가요? 초소카베하고 심화재가 쉽네 뛰어난 카타나 영웅을 모집할 수 있어 호조도 쉽네 오다 아시가루가 누구예요? 아시가루? 다케다 아까 싸웠던게 다케다하고 우에쓰기였나? 오리가 아니고? 기도의 달인은 뭐야? 기도의 달인 키쇼 닌자 모집 비용과 유지비 감소 뛰어난 키쇼 닌자를 모집할 수 있어 기도의 달인 추가옵션 눌러가지고 난이도 쉬운? 제가 추가옵션? 게임 난이도가 어디있어요? 도쿠가와라 도쿠가와라 할까요? 도쿠가와라 할까요? 도쿠가와라 할까요? 또 보고싶이 미츠나리 없나요? 미츠나리 미츠나리 아니면은 뭐냐 고니씨 없나요? 고니씨 아 설적하면 전투적 일시정지 못해요 아 누구라지 이거 결정장애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시마즈 일단 좀 사무라이 할까 사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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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나 사무라이 뛰어난 카타나 사무라이를 모집할 수 있어 오다 아니면 다케다? 아 오다는 별로 마음에 안들게 생겼어 시마즈로 가겠습니다 시마즈 남자라면 천통한 도쿠가와 해야된다고요? 일단 시마즈로 한번 해볼게 시마즈 시마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첫판이니까 시마즈로 한번 해볼게 시마즈 짧은 캠페인이요? 일단 시마즈로 가겠습니다 게임 모드 짧은 캠페인이잖어 짧은 캠페인은 뭐고 긴 캠페인은 뭐예요? 그러면은? 현장에 히말래 전국시대이다 200년동안 아시카가 소군은 대단한 영광과 권력은 그들 것이였다 이제 그들보다 더 강력한 각오를 더 이상 그들에게 복종하자 새로운 영조가 쇼군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다 새로운 영조가 쇼군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다 하지만 과연 누가 승리하게 될 것인가 앞에 이만 고무줄로 묵자구요? 이렇게 묵자구요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службы의 장군은 오이 오이 何だよ。 早くやれ。 はい、わかりました。 早く戻りますから、この敵を攻める Rock Epic. を勝ちます。 ネションはまだまだ待てないよう、 デストニーを呼ぶせるんだ。 それがシマズです。 まだこのアスピシャスタイムの時間です。 これらはシマズです。 여러분들 이거 잠깐 보고 계세요. 저 잠깐만 머리 좀 묶고 올게요. Establishing trade relations with the Nambang should be a priority. For their weapons could be the key to our military superiority in Kyushu. It is also vital that we begin to extend our power beyond the bounds of Satsuma. Osumi should be our first target. We are already at war with the ruling Ito clan, and its castle is dangerously close to our borders. It must be captured before the Ito have a chance to master an army there. We may then proceed with their total subjugation, or alternatively, expansion into Higo. We are not currently at odds with the Sagara, the masters there. But seizure of their province will mean a source of superior warhorses and a taste of total and lasting victory. With Southern Kyushu firmly under our control, none of the other clans will be able to resist. Kyushu will be ours. But we must beware of drawing the ire of Kyoto. Should the Shogunet perceive our growing influence as a threat, It will be necessary to defend ourselves against the Shogun and his allies. In that event, we must be prepared to fend off all who would attack us, No matter from where that threat emerges. Hi! Shogun! If the Shogun wishes to hold our expansion... From time to time... Missions are issued either by our clan... The Shogun or... If appropriate... Any European trade partners we may have... Missions objectives may be reviewed from the objectives list beneath the radar map or on the summary tab on the clan management panel. If the Shogun is to become Shogun, military ruler of all Japan... We must defeat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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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e time toiają a distribution. The Shogun's The Shogun himself is king. It lives properly enough on Mount Monarch experience. Number two, Bill Witch'sarm anxiety that is all... Similarly, Maybeclick the country that does not... 지금 조심해서 플레이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이거 음성 바꿔주는거 없나 음성? 아.. 안녕 버스는 존잘이라고요? 하잇! 저군! 오늘 드리미 아줌마쓰 하잇!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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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가시마, 다니가시마, 도모댓? 자, 다레다 아 뭐야 영웅이야 얘가? 얘 영웅이에요 이거? 아 저쪽을 못 이동해? 카카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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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부터 모집하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얘 가장 가까이 붙은거야? 읍성 카오고시마 카카오라. 뭐야 아 이거 이동하는게 뭐 제한이 있나보네요? 네. 아 이동력을 다 쓰면 안되는거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뭐 행동력 같은게 있어? 목표가 뭐였었지? 잠깐만. 내 병력은 어딨어요? 네 병력은 어딨어요? chodzi zich 아 장군이 병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장군이 병력을 가지고 있고 재잠깐 이건 뭐지? 감은 굵고 감은 수입 여분 식량? 식량은 여기서 하는 거 같아요 카타나 도장? 카타나 도장 없나나? 카타나 도장 섹션이 되기마센 이러네요? 문명 안 해봤어요 문명 안 해봤어요 사각지 10위보다 복잡하다고요? 카타나 도장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일단은 논 오늘 업그레이드 대장관 로기 대장관 로셰 업그레이드 로셰 업그레이드 폰이 부족하죠 지금? 네 맞아요 내 행동력 소비 때문에 안되는 거죠 아까 여기 있었던 그건 어디갔어? 속도 빠르게 하는거? 외교 시가리랑 이토 이토 적이네? 얘네하곤 무역할 수 있고 차분하게 한번 해보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기다려봐 다시하기 없어요 다시하기? 이거 돈을 어떻게 얻어야 되지? 그리고 턴은 턴이 지나가는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턴이 지나가는걸 어디서 확인을 해야되는거지? 아 이건가? 턴은 명예의 상징이자 힘의 상징입니다 무적의 검술을 갖춘 사무라이는 명예와 본본의 천부적인 감각에 의해 조화를 이룬 카타나 기술이 있습니다 우린 전투에서 우리의 강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검술을 한층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검도를 연구해야 된다고? 오케이 검도 연구 아 이거 뭐야 턴제였어? 이거 턴제에요 턴제? 난 실시간인줄 알았네 턴제였어? 예능이 구상적인 폭발을 두 개화하려는 이 자막이 모든 유닛이 수업이나 차량을 사용하는 것과 지금 현재 선택한 곳이 있는 곳이겠다고 라이트 클릭 온 더 십 오 십 카드 이거 어플 해주고요 아 어 싸움은 어제 게임처럼? 뭐야 이거? 얘들 쳐들어온 거야 설마? 어 나 기술 연구 안했는데? 뭐지? open the mastery of the arts panel by clicking on the dedicated button in the bottom right hand winning a battle isn't just about greater numbers the balance of units and the general's ability are essential to battle statistics are disclosed 아슬아슬한 승리 오와 아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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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utton on the right hand side breaks down the statistics to a per unit level 오오 오오 주교 버려 주교 버려 오오 오오 이렇게 해 놓고 자동전투는 페널티가 조금 있어요? 그래요? 이거는 배치가 우리가 훨씬 많으니까 이길 수 있겠죠? 이런 데에는 자동전투 돌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약탈해! 약탈해! 좋아 좋아 이거 쉬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계속 자동하면 방송에 뭔 재미있냐고요? 아니 일단은 뭐라고 해야 되지? 영토를 이제 먹고 늘려 나가야죠 네 먹고 늘려 나가가지고 명백하게 이길 수 있는 승리에서는 자동으로 돌리고 그게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수동으로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전국통이라고 했더니 산적이 돼 버렸다고요? 잠깐만 아까 여기 들어갔던 애들 어디 갔어? 아까 들어갔던 영웅 어떻게 꺼내죠? 유명백하게 그래서 유명백하게 운명을 중심으로 유명한 장면으로 정혈을 시작합니다 유명한 정혈의 상체으로 정혈의 상체를 유명한 장면으로 정혈의 상체를 유명한 직업이 유명한 장면으로 정혈을 합니다 아, 이렇게 여웅들 합칠 수 있네 합쳐가지고 이제 같이 쓰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이동해 더 이동해 도시를 클릭하면 건물 테크트리가 나오면 도시 깃발을 찍으면 부대가 찍힌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무수한 사기를 신이 숙련된 검사인 이들 무사는 군대의 주력이자 핵심부대이다 오스민? 이 지방에 불안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분노를 살리지 않는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이 지방에 불안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무수한 설을 해야 합니다 아, 잘못 눌렀다 나, 좀 저거 안겨요 기반 . 빨리 눌러도 안 뜨는데? 예 건물 수리 아까 눌렀어요 건물 수리 눌러가지고 일단은 수리를 했거든요 수리를 했습니다 어 뭐야 왜 왜 수리같이 못합치지? decisive 전쟁 선포해 주고요 어? 오른쪽 하단 메뉴 확인하라니까 아 그 오른쪽 하단이요? 오른쪽 하단? 세력관리 외교 세력기술 제정 세력기술 방어전략 방어전략 이미 찍혀있는건가요? 이걸 찍어야되나요? 이거 찍어야되나요? 마우스 오버 앤 아트 포어 쇼트 디스크립션 디테일스 에펙트 안다 렌크 스포 타임 아 연구중이고 남은 턴스에요 이거? 지금 연구중인거죠 이거? 오케이 세정 세금 살짝 낮춰줍시다 네 세금 살짝 낮춰주고 오케이 세금 살짝 낮춰주고 근데 운욕학 운욕 neuro 발전시키라고 했었죠? 모욕학으로 발전시키라고 했었죠? streets 세... 어 세금을 살짝 낮춰주면 반란에 안 일으키겠지요? 이렇게 해주고 가보자 반라인을 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돼요? 그러면은? 외교가 중요하다고요? 돈 버는 건물이랑 공공질서 올려주는 건물이랑 균형감 있게 올려야돼요? 일단은 병력들 반란이라는 데다 넣어놨거든요? 어? 어? 이거 꺼버려 진짜 쉽고 어? 귀찮게 하네 잠깐만 내가 알아서 해 오른쪽 잘 찾아보라고요? 오른쪽? 어? 아 얘네군이야 얘네, 얘네군이 아니네 어? 어 얘네들 합쳐져있다는 애들 아닌가? 어? 어? 용주라고요? 기다려봐요 첫판정도는 깰수있지 충분히 여러분 시바시 야스무토시요 쟤네들 왜이렇게 쎄? 발랑군도 왜이렇게 쎄죠 이거? 합쳐봐 얘들아 뭐하냐 그것은 무의죠 아아 자 요렇게 해놓고 와조 히데키인가요 어 병력이 거의 두배 차이 나는데 이거? 저 와타나베 무삿입니다 독들이 좀 많은데 이거 괜찮을려나? 독들이 좀 많은데 이거 괜찮을려나? 독들이 좀 많은데 이거 괜찮을려나? 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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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마랑 발랑군이어가지고 괜찮아요? 그래요? 독특 로딩이 길어요 독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동해 이동해 적들 병력이 많은데? 적들의 병력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적들도는 국회로 선거 막힐 수 있습니다 적들은 적들을 위해 내가 루트의 역할을 위해 공격해 공격해 싸우는거 한번 구경해볼까요? 와호호호호 엄청 많네 기병 기병이 지금 없지 않아요? 기병이 예냉 알고 없는데 기병이 예냉어 beş 다 brand 야 쌈싸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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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죽여버려 뭐야 이겼는데? 이겼어요 이겼어요 오케이 그니까 전략이 그거죠 창병이랑 고병같다가 앞에 세워놓고 궁병이 뒤에서 공격을 하고 기병은 옆으로 쓱 돌아가지고 궁병은 쳐라 이게 기본 전술인거죠 어떻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반란군 일단 진압하는데 성공했구요 뭐야 진압한거 아니야? 진압한거 아니야? 다동력이 영백한 승리 조토 점령하면 그때부터 전국이 적이에요? 이 장군을 감옥의 적과 전투를 통해 지휘력을 갈고 닦았으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력을 어떻게 향상시켜야되지? 명력을 어떻게 향상시켜야되지? 명력을 어떻게 향상시켜야되지? Creator 공격을 촬영한것이 망치가 장군도 눌러보라 장군? 아멘 아멘